미용사 메이크업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다음 중 얼굴형에 따른 화장술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3. 역삼각형 얼굴의 경우 불을 밝게 펴이 낸다. 해설. 역삼각형의 얼굴은 양볼의 하이라이트를 주어 팽창되어 보이도록 한다. 2번 메이크업의 기원이 아닌 것은? 정답은 3. 본능살, 해설, 메이크업의 기원, 장식살, 이성유인살, 보호살, 종교살, 신분표시살, 위장살 등 3번 다음 중 무대 화장을 일컫는 화장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2. 그리스 페인트 메이크업, 해설 그리스 페인트 메이크업, 기름기가 많은 화장법으로 방송인에게 적합한 메이크업이다. 4번 다음 중 시원한 여름의 계절에 연상되는 색으로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2. 파란색, 청록색, 해설 여름은 시원한 이미지로 투명한 피부 표현을 하며 화이트, 블루 계열의 색이 연상된다. 5. 오리엔탈 메이크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섀도우와 립스틱 컬러로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2. 옐로, 골드, 레드 햇살, 오리엔탈 메이크업, 신비하고 요염하게 동양적으로 표현하고 자극적이고 정적인 이미지로 입술은 레드 계열, 눈은 블랙으로 표현한다. 6번 파운데이션, 크림 등의 메이크업 제품을 용기로부터 덜어낼 때 사용하며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제품이 좋다. 7번 사이버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는 모델은? 정답은 3. 모터쇼의 미래 자동차를 소개하는 모델 햇살, 사이버 메이크업, 실버나 골드, 크리스탈을 사용하여 얼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투명하고 회사하게 피부 표현을 하고 건강하고 발랄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광택나게 하는 메이크업이다. 8번, 다음에 수정 메이크업에 가장 적합한 얼굴형은? 하이라이트, 코가 길어 보이도록 이마에서 코끝까지 길게 그려준다. 쉐도, 갸름해 보이도록 얼굴의 외곽 부분에 전체적으로 넣어준다. 정답은 3. 둥근형 햇살, 둥근형은 이마에서 코끝까지 하이라이트를 주고 갸름한 얼굴을 위해 양 볼의 뒷부분에 쉐딩을 넣어주도록 한다. 9번, 색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3. 색의 순도를 명도라고 한다. 햇살, 색의 순도를 채도 색의 밝기를 명도라고 한다. 10번, 패션쇼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1. 모델의 얼굴이 예뻐 보일 수 있도록 모델이 원하는 대로 메이크업을 한다. 햇살, 패션쇼 의상과 배경, 특징을 잘 파악하고 컨셉에 맞도록 모델에게 메이크업을 한다. 11번, 브러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치크 브러쉬, 볼 화장이나 윤곽 수정을 할 때 사용한다. 2. 앵글 브러쉬, 메이크업에 잔여물을 털어낼 때 사용한다. 3. 스크루 브러쉬, 마스카라가 뭉쳤을 때 속눈썹의 결을 살려 펴주는 데 사용한다. 4. 탑 브러쉬, 눈 화장에서 포인트를 줄 때 사용한다. 정답은 2. 앵글 브러쉬, 메이크업에 잔여물을 털어낼 때 사용한다. 해설, 메이크업에 잔여물을 털어낼 때는 펜 브러쉬를 사용한다. 12번, 마스카라가 뭉치거나 번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 것은? 1. 스크루 브러쉬, 2. 펜 브러쉬, 3. 아이브로콤 브러쉬, 4. 면봉. 정답은 2. 펜 브러쉬, 해설, 펜 브러쉬는 파우더나 섀도 등의 메이크업 후 잔여물을 털어낼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13번,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직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 장점을 부각시켜 보다 나은 이미지를 연출한다. 해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모델 얼굴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해서 개성을 살리고 더 나은 이미지를 연출한다. 14번, 스파출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4. 소재가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해설, 스파출라는 메이크업 제품을 용기로부터 덜어낼 때 사용하며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제품이 좋다. 15번, 각진 얼굴형의 수정 메이크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전체적으로 둥글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도록 한다. 2. 이마 양옆과 각진 턱 부분에 섀도를 넣는다. 3. 얼굴 외곽을 섀도 처리해준다. 4. 이마는 세로로 길게 콧등을 아주 짧게 하이라이트를 넣어준다. 정답은 4. 이마는 세로로 길게 콧등을 아주 짧게 하이라이트를 넣어준다. 해설, 각진 얼굴형은 T존 부위의 세로 길이를 길게 강조해서 메이크업을 한다. 16번, 파운데이션의 커버력이 뛰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기역, 스틱, 타입, 니은, 리크드, 타입, 디그, 크립, 타입, 리얼, 케이크, 타입. 정답은? 1. 리얼, 기역, 디그, 니은 17번, 웨딩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4. 신부 메이크업은 화려할수록 좋다. 해설, 신부의 메이크업은 화사하지만 너무 화려하지 않게 드레스와 헤어 등의 전체가 조화를 잘 잃을 수 있게 메이크업한다. 18번, 다음 중 붉은 기온의 피부 트러블을 커버할 때 사용하면 어울리는 메이크업 베이스의 색상은? 정답은? 1. 그린, 해설, 붉은 기온의 트러블의 경우 그린 컬러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하여 붉은기를 보정할 수 있다. 19번, 신부 메이크업에 적당하지 않은 컬러는? 정답은? 3. 그레이, 해설, 신부 메이크업은 핑크, 피치, 코랄, 오렌지, 라벤더, 브라운 계열의 색조를 사용한다. 20번, 화장품 광고 사진 촬영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은? 3. 모델의 성격 파악, 해설, 모델의 성격은 광고 사진 촬영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21번, 미디어 메이크업 없이 피부 표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하여 인조 속눈썹은 붙이지 않는다. 2. 약간 어두운 베이지 계열의 파운데이션으로 음영 표현을 하고 컨실러를 사용하여 확실히 잡티를 커버한다. 3. 장시간 동안 촬영하기 때문에 스틱 파운데이션이나 케이크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한다. 4. 유분기가 없도록 투명 파우더로 매트하게 표현한다. 정답은? 1.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하여 인조 속눈썹은 붙이지 않는다. 해설, 미디어 메이크업은 인쇄 매체와 전파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미디어에서 행해지는 메이크업으로 컨셉에 따라 다양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22번, 무대 메이크업 준비 시 인물 분석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실존 인물의 경우 초상화를 참고하여 메이크업 하기도 한다. 2. 스태프 미팅 시 메이크업이 최우선이 되도록 주장한다. 3. 원작이 있는 대본은 원작과 대본을 비교해서 등장인물의 메이크업을 구성하여 원작 인물과 일치시킨다. 4. 먼저 선정된 원작을 읽고 작품의 시대적 고증 자료를 조사한 후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과 메이크업 디자인을 한다. 정답은? 2. 스태프 미팅 시 메이크업이 최우선이 되도록 주장한다. 해설, 작품의 성격과 특징을 고려해 알맞은 메이크업을 선택한다. 23번, 생명 유지에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아닌 것은? 정답은? 1. 비타민, 해설, 생명 유지에 필요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24번, 미생물의 성장과 사멸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 호르몬, 해설, 미생물의 성장과 사멸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영양소, 수분, 온도, 수소이온, 농도, 산소 등이다. 25번, 여드름 피부의 관리 방법으로 바른 것은? 정답은? 4. 요오드가 들어간 음식의 경우 무공을 자극하여 여드름을 악화시킴으로 피해한다. 해설, 무공을 자극하거나 트러블을 유발시키는 음식은 여드름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6번, 중성 피부에 대한 피부 유형 분석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2. 무공이 너무 작아 눈에 띄지 않으며 피부결이 섬세하고 항상 긴장되어 있다. 해설, 2번은 건성 피부에 대한 설명이다. 27번, 공중보건사업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 지역사회 주민 28번, 음용수의 일반적인 오염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3. 대장균수 29번, 다음 중 3% 소독액 1000ml를 만드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소독액 원액의 농도는 100% 정답은? 2. 원액 30ml에 물 970ml를 가한다. 30번, 다음 중 원발진에 속하는 질환이 아닌 것은? 정답은? 2. 철상 해설 원발진 반점 홍반 면포 농포 팽진 구진 소수포 대수포 겨절 종양 낭종 등 31번, 다음 중 적외선의 효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통증 완화 및 진정 효과 2. 근육 조직의 이완과 수축을 원활하게 함 3.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 4. 색소침착 정답은? 4. 색소침착 해설 색소침착은 자외선에 의해 발생한다. 32번, 다음 중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저항력으로 병을 치유해 나가는 면역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2. 자연 면역 33번, 다음 중 광노화가 진행될 때 감소하는 것은? 정답은? 1. 랑게르 한스 세포 34번, 다음 중 파리가 옮기지 않은 병은? 정답은? 4. 유행성 출혈열 해설 유행성 출혈열은 쥐나 진드기에 의해 옮겨진다. 35번, 다음 중 산업 피로의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 휴직과 부서 이동을 권고한다. 36번, 다음 중 자비 소독 시 살균약을 강하게 하고 금속 기자재가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정답은? 4. 5%의 승홍수 해설 승홍은 피부 소독의 0.1에서 0.5%의 수용액을 사용하며 금속을 부식시킨다. 37번, 다음 중 피부 표면의 pH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정답은? 3. 땀의 분비 38번, 다음 중 병원성 미생물이 일반적으로 증식이 가장 잘 되는 pH의 범위는? 정답은? 4. 6.5에서 7.5 39번, 다음 중 산소가 있어야만 잘 성장할 수 있는 균은? 정답은? 1. 호기성균 40번, 다음 중 소독제의 살균력을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소독약은? 정답은? 3. 석탄산 41번, 다음 중 실험기기, 의료기기, 오물 등의 소독에 사용되는 석탄산수의 적절한 농도는? 정답은? 3. 석탄산 3% 수용액 42번, 다음 중 일광소독은 주로 무엇을 이용한 것인가? 정답은? 4. 자외선 43번, 다음 중 실내의 다수인이 밀집한 상태에서 실내 공기의 변화는? 정답은? 3. 기온 상승, 습도 증가, 이산화탄소 증가 44번, 다음 중 위생관리 등급 공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시장, 군소, 구청장은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공표한다. 2. 공중위생영업자는 통보받은 위생관리 등급의 표지를 영업소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3. 시장, 군소, 구청장은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 우수업소에는 위생감시를 면지할 수 있다. 4. 시장, 군소, 구청장은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 우수업소에는 위생감시를 면지할 수 있다. 4. 해설, 시장, 군소, 구청장은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45번, 다음 중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은? 정답은 4. 200만원 이하 46번, 이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을 정한 것은? 정답은 1. 보건복지부령 47번, 다음 중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단, 특별한 경우는 제외함 정답은 2. 인연 48번, 다음 중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 3차 위반 행정처분은? 정답은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49번, 다음 중 이미 영업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은 4.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1차 위반한 경우 해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신고사항의 직관, 말소,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 영업정지 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50번, 다음 중 위생교육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 기술교육, 그 밖의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3.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4.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교육교수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은 1.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51. 다음 중 오늘날 화장품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3. 종교적인 면에 의해서 52. 다음 중 기초 화장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53. 팩, 해설, 팩은 보호용 화장품의 종류에 해당된다 53. 화장품의 품질 특성 중 잘못 작지어진 것은 정답은 54. 다음 중 소독에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는 인자는 정답은 55. 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56. 다음 중 기생충과 중간 숙주의 연결로 잘못된 것은 1. 폐흑충증, 민물계, 가재 2. 유구조충증, 오염된 풀, 소 3. 간회충증, 쇠우렁, 잉어 4. 광절열두, 조충증, 물벼루, 송어 정답은 2. 유구조충증, 오염된 풀, 소 해설 유구조충증, 돼지고기의 유근왕충을 먹었을 때 감염 57. 다음 중 제2급 감염병이 아닌 것은 정답은 2. 파상풍, 해설 파상풍은 제3급 감염병이다 58. 다음 중 피부의 부속기관으로 액취증의 원인이 되는 대한선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정답은 1. 겨드랑이 해설 아포크린선, 대한선은 진피의 깊은 곳 또는 피하 조직에 있으며 겨드랑이 밑이나 유도, 웨이도, 항문주의 등의 한정된 곳에만 존재한다 59. 다음 중 무기알류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3. 내광성, 내열성이 우수하다 60. 다음 중 천연 보습인자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정답은 3. 아미노산, 해설 천연 보습인자는 아미노산 40%, 젖산염, 암모니아, 요소 등으로 구성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